네, 무슨 일이십니까? 여기 혹시 최명희 씨라고 안 계십니까? 아니요. 그러면 안 계시는데요. 아니, 그러지 말고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. 최명희 씨요. 최명희. 네, 안 계시다고요. 여기 개인 별장입니다. 돌아가주세요. 자, 알고 왔습니다. 빨리 문 여세요. 안 그러면 경찰이 신고할 겁니다. 빨리 문을 나오고 새끼들아. 할머니! 할머니 태워왔어요! 할머니! 할머니 태워왔어요, 할머니! 없다고 하시라고요. 하라고, 인마. 아, 이 새끼가 진짜 쳐 맞아야 정신을... 하노 씨. 이따가. 네가 잡아, 잡아! 시끄랑... 이따랑! 없다고! 헤싱해, 자기야. 수빈아, 영구! 아... 아무... 태호 도련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. 곧 처리하겠습니다. 염장부님. 예. 할머니는 여기에서 행, 아니 건강은 하셨습니까? 처음엔 힘들어하셨지만 곧 적응을 잘하셨습니다. 잘하시지 않습니까? 제가 최고무님의 성품을요. 염장부님. 예, 본부장님. 다시 한 번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. 염장부님은 앞으로 저랑 일을 못하시게 될 겁니다. 이런 일이라 하시면. 나를 이렇게 바보 만드는 일이요. 죄송합니다. 그리고 이제부터는 할머니 제가 직접 찾겠습니다. 염장부님은 손 떼십시오. 염장부님. 네, 알겠습니다. 염장부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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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